안녕하세요. 여러분. 닷소시템 코리아 조윤태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웨비나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피스톤 밸브 최적화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의 웨비나는 지금 보신 아덴다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요. 주요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제품 데모를 통해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소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솔리덕스는 설계의 모든 단계를 위한 직관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구 설계를 위한 솔리덕스, 전기 설계, 전장 설계를 위한 솔리덕스 일렉트리컬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3D CAD에서 만들어진 설계, 작성된 설계가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솔루션이죠. 솔리덕스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을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도구들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검사 보고문서 작성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덕스 인스펙션이라는 제품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컨텐츠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덕스 컴포우저, 그리고 솔리덕스 파일, 파트 파일이나 어셈블리 파일, 그리고 DWG 파일 등과 같은 CAD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뷰어죠. 솔리덕스 e-drawings라는 제품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D CAD 소프트웨어인, 무료 소프트웨어인 데이터 사이트도 사용자 여러분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솔루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리덕스 PDM이라는 제품도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솔리덕스는 설계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직관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구조 해석을 위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은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패키지 밀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열 유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 add-on 모듈을 제공을 하는데요.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과 HVM 모듈, 바로 이 두 가지 모듈을 add-on 모듈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사출 상향 해석을 위한 솔리덕스 플라스틱스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파트에 대한 사출 상향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고요. 프리미엄,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환경 영향평가를 수행을 할 수 있는 솔리덕스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이나 혹은 설계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성적인 측정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수행 프로세스입니다. 제품 개발 엔지니어는 제품의 개념 설계자부터 제조까지 단계적으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제품 설계, 제품 테스트, 시뮬레이션, 설계 검토 등 작업을 하나씩 차례대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전 단계가 완료가 돼야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게다가 한 단계가 계획보다 오래 걸리게 되면 전체 주기가 더 길어져서 출시 시간이 연장이 되게 되고요. 이는 기업의 생산성 물론 적시에 예산 범위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능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 설계는 설계자에 의해서 수행이 되고 설계에 대한 검증, 즉 해석은 해석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수행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 프로세스가 복잡해질 수 있고요. 두 주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전문가는 제품 설계가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반대로 제품 설계자는 해석 전문가에 의해서 설계가 검증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품 원가의 80%가 설계 단계에서 비롯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설계 단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해석을 도입을 해서 해석을 수행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서 순차적인 프로세스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동시병행 프로세스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을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설계자는 자신의 설계에 대한 검증을 설계와 동시에 수행을 할 수 있고요. 보다 나은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한 정보를 보다 이른 시점에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설계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제품 개발에 투자할 수 있고 또 설계에 필요한 설계 통찰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 프로세스도 제품 개발 주기도 단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단축된 기간만큼 개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도록 동시병행 엔지니어링 구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 바로 솔리덕스 시뮬레이션 제품군이 되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제품은 유체 유독 및 열전자 시뮬레이션에 의한 보험용 CFD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 유체 역학을 위한 소프트웨어고요. 솔리덕스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설계 검증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동시병행 엔지니어링을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유동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 외부 유동해석 그 다음에 축류, 난류 그리고 축류에서 난류로 변하는 유동 혹은 난류에서 축류로 변하는 천의 유동 이런 것들에 해석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 대류, 복사를 고려한 열 전달 해석이 가능합니다. 회전체 유동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터,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그런 어떤 플레이트와 같은 그런 것들을 모델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공성 매체에 대한 해석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압축성 유체뿐만 아니라 압축성 유체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뉴턴 유체를 포함한 비뉴턴 유체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어떤 유동 파라미터들이 변하지 않는 정상 상태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비정상 상태, 즉 시간에 따라서 유동 파라미터들이 변하는 비정상 상태의 이동 해석입니다. 그리고 유체 해석을 수행을 한 다음에 구조 해석을 수행을 할 유체 해석과 구조 해석을 같이 연성을 해서 해석을 수행하는 유체 구조 연성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캐비테이션에 대한 현상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 애드온 모듈을 공급을 한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두 가지 애드온 모듈은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과 H1 모듈이 되겠습니다. 일렉트로닉 쿨링 모듈 같은 경우에는 열관력 문제 최적화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고요. 줄과열이라든지 히트파이프, 이장 컴포넌트, 그 다음에 PCB 생성기와 같은 기능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런 어떤 일렉트로닉 산업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도 확장을 시켜서 제공을 하는 그런 애드온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드온 모듈은 H100 모듈이 되겠는데요. H100은 위에 적혀있는 것처럼 난방, 톰풍, 공기조화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 H100 시스템이나 고급 복사를 위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애드온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100 모듈은 고급 복사와 쾌적도 지표, 혼합물 스터디와 같은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H100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주요 기능 중 첫 번째는 솔리덕스와의 완벽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솔리덕스의 인터페이스에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리덕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 사용자들 혹은 3D CAD를 사용을 해본 그런 사용자들도 쉽게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드온, 애드인을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솔리덕스에서 3D CAD 모델 지오메트리가 변경이 되게 되면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해석 모델도 바로 반영이 돼서 즉각적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파이짜리 지오메트리가 35파이로 변경이 된 경우에 유체형역도 마찬가지로 50파이에서 35파이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체형역에 대한 지오메트리를 별도로 작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 모델 준비 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유체형역 자동인식 기능이 되겠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고체형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형역을 이용을 해서 이 고체형역 내부에 유체형역을 작성을 해야 그 작성된 유체형역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유동해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유체형역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번거롭고 약간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체형역을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체형역을 또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유체형역은 별도의 파트 파일이라든지 설정으로 저장을 해서 다른 어떤 CAD 작업에 다른 혹은 다른 어떤 작업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별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유체형역에 대한 별도의 지오메트리를 작성을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석 모델을 준비하는 시간을 상당히 감소시켜주는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파라메트릭 스터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수라든지 유동 파라미터 기반으로 설계를 최적화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 개발을 할 때 혹은 설계를 할 때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어떤 설계안이 가장 체력화된 모델인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떤 그런 고민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SolidWorks Flow 시뮬레이션은 두 가지 파라메트릭 스터디 방식을 제공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Call Optimization이라는 방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파디프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all Optimization 같은 경우에는 어떤 꼴을 지정을 해놓고 그 꼴이 달성될 때까지 어떤 선택한 범위 내에서 파라미터들을 바꿔가면서 체력화된 지정된 꼴을 달성하는 그런 모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파디프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치수 파라미터나 유동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든 후에 그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각각 해석을 수행을 한 후에 결과값을 표시해주는 그런 파라미터리 스터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리 스터디를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설계안에 대한 계산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최적화된 설계안이 어떤 것인지 바로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제품 개발을 하는, 제품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나 설계자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기능은 리모트 솔버와 멀티 코어 지원과 관련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모트 솔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스템에 사용하지 않는 다른 시스템의 리소스를 활용을 해서 유동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멀티 코어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 장착이 되어 있는 코어를 여러 개를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CFT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멀티 코어의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사용할 수 있는 코어의 수에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장착이 되어 있는 코어를, 코어 전체를 사용을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리모트 솔버와 멀티 코어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보다 빠르게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유체구조 연성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유동해석을 수행을 한 후에 거기서 얻어진 어떤 압력이라든지 온도를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으로 내보내기를 해서 이 솔리독스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결과값을, 압력이나 온도를 하중 조건으로 이용을 해서 구조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력에 의해서 혹은 온도에 의해서 구조문에서 발생되는 응력이라든지 변형에 대한 해석을 수행을 하고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데모를 통해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한 설명을 한번 지속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한 데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데모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모델은 피스톤 밸브가 되겠고요. 유입구 압력은 2바, 그리고 유출구 압력은 1바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스톤이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피스톤은 이 뒤쪽 부분과 스프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의 힘보다 여기에 피스톤에 작용이 되는 힘이 커지면 피스톤이 뒤쪽으로 이렇게 약간 밀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피스톤 밸브에 대해서 해석을 할 건데요. 일단 이 피스톤 밸브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부 유동 해석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지금 형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칭이 되는 원형 모양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모델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 모델에 대해서만 수행을 한 번 해서 보다 빠르게 해석 결과를 얻는 그런 이점을 누리고요. 또 메쉬 수를 또 많이 좀 촘촘하게 넣어서 보다 더 정확한 해석 결과를 한 번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4분의 1 모델에 대해서만 해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을 통해서 피스톤 밸브 내부의 유동장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피스톤에 작용하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어떤 조건, 여기서 6N의 힘을 발생시키는 최적화된 피스톤의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을 해볼 건데 여기에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을 해서 우리가 최적화된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이 이번에 데모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유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출구는 총 4개가 여기에 이렇게 공원으로 뚫려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유입구로 들어온 유체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유입구 쪽은 2바, 그 다음에 유출구 쪽은 1바로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 메뉴들이 지금 솔리독스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플로우 시뮬레이션 관련된 해석트리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 밸브에 대해서 유동해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여러 가지 설정들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의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위자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위자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해석에 필요한 설정들을 간편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이름과 그 다음에 현재 해석에 사용을 할 설정을 선택을 해주실 수 있겠고요. 단위계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 타입과 내부 유동인지 외부 유동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솔리드에서 열청도를 고려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복사를 고려를 할 건지 비정상 상태 해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라든지 로테이션을 고려를 할 건지를 설정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시스템에 적용이 되는 유체를 대표적인 유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벽 조건 이런 부분이 유체와 닿는 그런 면의 조건을 설정을 하신 후에 초기 조건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의 초기 조건은 압력은 일바로 초기 조건을 주고 그 다음에 온도도 20도로 초기 조건을 입력을 해주시면 해석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정이 완료가 된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선 영역을 설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선 영역은 아까 우리가 전체 모델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 부분에 대해서만 4분의 1 모델만 수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4분의 1 모델만 하기 위해서는 Y방향하고 Z방향에 설정을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4분의 1만 지금 잘라냈죠. 그리고 여기에 대칭 조건을 입력을 해주시면 그러면 4분의 1만 계산 영역을 잡고 계산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컴포넌트 컨트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3D CAD 상에서 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파트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계산 영역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파란색 부분과 회색 부분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를 해제를 해주시면 해석해서는 제외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바운더리 컨디션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유출구 같은 경우는 이바, 이바인데 우리가 이제 전압으로 이바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단위 환산 없이 바로 그냥 이바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우리가 자동으로 클로우시뮬레이션에 환산을 해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아니면 아까 우리가 마법사에서 단위계를 설정을 했었는데요. 그 단위계에서 또 추가를 단위계를 바로 압력의 단위를 바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위입구 쪽 압력을 경기적구에 입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바운더리 컨디션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유출구 쪽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유출구 쪽 바운더리 컨디션을 역시 마찬가지로 정압으로 입력해주고 2바로 매칭을 하겠습니다. 아, 1바죠. 여기는. 1바 자, 그러면 바운더리 컨디션도 경기적건도 이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부분은 꼴을 설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꼴을 설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터레이션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이터레이션을 해서 어떤 수렴 조건을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기준이 되는 값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준이 되는 값을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꼴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목적 하나는 꼴을 설정을 해두면 나중에 우리가 그 꼴에 대한 결과값을 수치적으로 결과값을 수치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꼴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꼴을 설정할 부분은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전체 계산 영역에 대한 스태틱 스태틱 프레셔를 우리가 꼴로 설정을 해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수렴 조건으로 사용을 할 거냐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수렴 조건, 수렴이 되는 기준으로 우리가 환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여기에 그 이 피스톤에 작용이 되는 유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피스톤, 유체와 닿는 면에 피스톤의, 피스톤 외부면 중에 유체와 닿는 면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뿔 형태의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꼭지점 부분 이렇게 네 개의 면을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 이제 가해지는 X방향 힘 X방향 힘 왜냐하면 유체력이 지금 작용이 될 때 이거 지금 X방향이죠. 이 방향이 지금 X방향인데 X방향으로 유체력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X방향의 힘이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X방향 힘을 우리가 꼴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됐죠. 자, 그래서 이 X방향의 힘이 수렴이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해서 수렴이 되면 이제 계산이 종료돼도 그렇게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이 이 유체 영역에 대한 메쉬를 작성을 해주는 건데 이 메쉬를 우리가 작성을 하는 이유는 그 계산 영역의 각 지점을 계산, 전체 계산 영역을 굉장히 작은 직육면체로 내지는 정육면체로 구역을 나눈 다음에 그 구역별로 그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방정식을 만들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메쉬 엘레멘트라는 건데 그런 이제 연립방정식, 방정식을 만들어주기 위한 기준, 구역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메쉬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쉬가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계산의 정확도가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게 메쉬가 촘촘하면 무작정 계산 정확도가 증가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계산의 정확도가 향상이 되면 메쉬 수가 증가가 되더라도 계산의 정확도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를 찾아서 해석을 수행을 해주면 효율적으로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쉬를 설정을 해줄 건데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이직 메쉬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전체 기산 영역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지금 이쪽은 솔리드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유체 영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촘촘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직육면체로 이제 메쉬를 짜게 되는데 플로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지오메트리 솔리드와 유체 영역은 고체 영역과 유체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직육면체로 짜 놓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파셜 셀이라는 것을 고체와 유체를 구분을 메쉬를 그렇게 생산을 하게 되고요. 저런 부분들은 이제 좀 더 더 메쉬가 좀 촘촘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메쉬 그 유동장의 구배가 좀 심한 부분은 메쉬를 좀 많이 촘촘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쉬에 해결을 해 줄 수가 있는데요. 그와 같이 올라갈수록 메쉬가 촘촘하게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엉성하게 메쉬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계산을 수행을 할 때는 기본값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계 조건이라든지 재질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입력이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신 후에 그다음에 이 메쉬의 레벨을 증가를 시켜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이런 피스톤 밸브를 해석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세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솔리독스의 설정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피스톤이라는 프로젝트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설정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리독스하고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정과 각 프로젝트의 프로젝트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도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유동해석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여기에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 상의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코어도 시스템에 장착된 수량만큼 또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오메트리와 같이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계산 영역에 대한 부분만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속도장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팩터를 표시를 해서 그 팩터의 크기를 바로 비교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립 라인을 표시를 해가지고 유체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유체의 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이런 플로우 트레접토리를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식으로 유동장의 어떤 변화 형태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꼴로 우리가 피스톤에 작용이 되는 제가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꼴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그 힘의 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X방향의 평균 힘은 1.9 뉴턴이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은 1.8 뉴턴 맥시멈은 1.99 뉴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지금 여기에 피스톤에 적용이 되는 그 힘이 아까 6 뉴턴 정도라고 그랬죠. 6 뉴턴이 딱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4분의 1만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다 이제 대칭이라고 보면 1.5 뉴턴 정도만 우리가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 뉴턴 정도니까 이게 약간 좀 그 전체적으로 이 피스톤의 위치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위치 피스톤의 위치가 2 뉴턴 정도의 힘을 받는 즉 전체적으로 1.5 뉴턴이죠. 6 뉴턴이 되려면 4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6 뉴턴 정도의 힘을 받는 피스톤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방식은 콜 옵티마이데이션 방식과 핫이프 방식 이 두 가지를 다 모두 이용을 해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을 파라미터를 어떤 것을 사용을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즉 이 면에서 이 피스톤의 이 면까지의 거리 이 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제 최적화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는 치수 파라미터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치수 파라미터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값은 3mm에서 6mm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최초의 초기 값은 6mm인데요. 이 위치를 3mm에서 6mm 사이로 변경을 해가면서 1.5N 정도의 힘이 작용이 되는 위치를 찾아내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타겟은 이 면 아까 우리가 꼴로 설정했던 이 4개의 면에 작용이 되는 X방향 힘이 될 거고요. 타겟 밸류는 1.5N 이 되겠습니다. 4분의 1만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좌우 대충이라고 보면 곱하기 4에서 6N이 되겠죠. 그래서 1.5N으로 타겟 밸류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웃풋 아웃풋은 여기 이 내면에 적용이 되는 X방향 힘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한 후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런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디자인 포인트는 6mm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mm인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할 거고요. 이 계산 시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계산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0.003m 3m 즉 3mm 3mm가 되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 솔리독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이 피스톤의 위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해석을 수행을 합니다. 이런 어떤 파라메트릭 스터디 기능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설정으로 다시 프로젝트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3D CAD에서 피스톤의 위치를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또 수행을 하고 경계 조건을 입력하고 또 여러 가지 설정들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세 번 정도 이터레이션을 했는데요. 솔루션이 컨버지가 됐다고 즉 만족시키는 결과값을 얻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세 번째 디자인 포인트 3가 우리가 설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설계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리는 약 4.9 미리 4.9 미리 미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X방향 힘은 1.46 뉴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겟 밸리 1.5 뉴턴 이었죠. 그래서 차이가 0.03 정도 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해진 오차범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해적화된 결과값 이라고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계산을 종료를 하고 사양자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솔리덕슨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또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OV에서 최적화된 결과값을 얻었는데요. 그 얻어진 결과대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디자인 포인트 3에 해당하는 치수대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만들어서 또 추가적인 어떤 계산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꼴 옵티마이제이션 파라미터 스터디에서 살펴봤으니까 화대프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화대프 방식에서는 파라미터를 치수 파라미터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치수 파라미터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범위를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0.3mm 4mm 5mm 6mm 이 네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유입구 압력을 2바 1.3바 1.65바 2바 이렇게 입력을 해서 계산을 파라미터 스터디를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웃풋 파라미터는 이 피스톤에 적용이 되는 X방향 힘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또 자동으로 디자인 시나리오를 또 만들게 됩니다. 3mm일 때 유입구 압력 1.3 3mm일 때 1.65 그 다음에 3mm일 때 2바 이런 식으로 디자인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4mm일 때 또 압력 1.3 1.65 1.65 2바 또 만들고 그 다음에 5mm일 때 1.3 1.65 2바 또 만들고 그 다음에 6mm일 때 1.3 1.65 2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의 디자인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또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계산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이 1.5 우리가 원하는 1.5N 정도의 힘이 피스톤 벨브에 피스톤에 적용이 되는 경우는 바로 이 아홉 번째 디자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mm일 때 여기에서부터 5가지의 거리일 때 그리고 압력은 2바로 입력을 할 때 여기에 작용이 되는 힘이 1.519 뉴턴 정도 되더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를 보고 아 거리는 5mm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압력은 2바 정도 돼야 된다 라는 정보를 확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정보를 우리는 디자인의 설계에 반영을 해서 또 설계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디자인 시나리오에 대한 프로젝트를 바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 결과도 바로 여기에서 이제 실행을 해서 지금 이제 실행을 안 해서 결과가 없는데요. 실행을 이제 파라미팅 스터디를 쭉 실행을 하게 되면 결과도 바로 자동으로 로드가 되게 됩니다. 계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계산을 수행을 해서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이제 완료가 됐는데요. 여기서 바로 어떤 결과값들을 별도로 이제 또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파라미트릭 스터디 그 다음에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어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사용의 용의성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설계자는 혹은 엔지니어들은 어떤 설계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바로 획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피스톤 밸브의 피스톤 위치를 최적화하는 그런 방식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볼 옵티마이제이션 방식을 이용을 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최적의 위치가 0.0049m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화디프 시나리오 방식을 이용을 했을 때는 최적의 위치가 0.05m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꼴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하든 그 다음에 아니면 화디프 방식으로 하든 결과값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사용자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수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이용을 해서 어떤 설계에 대한 직관력을 획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고 오늘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덕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3D CAD와 CFD 통합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리덕스 CAD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있고 또 설계자들도 쉽게 도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CAD에서 모델이 변경이 되게 되면 해석 모델도 바로 변경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파일 변환에 대한 문제 파일 변환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낭비 그런 문제들을 바로 해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와 동시에 해석이 진행이 되는 동시병액 엔지니어링을 구현을 해서 적용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주기를 설계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파라메트릭 스터디를 이용을 해서 체력화된 설계가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lidworks Flow Simulation을 설계 과정 혹은 개발 과정 제품 개발 과정에 도입을 하게 되면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해지고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가상 환경에서 시제품을 제작하지 않고 바로바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와 동시에 유동해석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으로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제품을 제작하는 횟수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 비용 또한 많이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이용을 해서 또 제품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성능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다음 웨비나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웨비나는 솔리독스 시뮬레이션 제품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솔리독스 모션을 이용한 구독 메커니즘 검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월 2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금 웨비나 줄기차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번의 웨비나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월 최소 2회 이상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요. 5월달에는 5월 20일 금요일 입니다. CA 데이라는 오프라인 세미나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기획단계에 있는데요. 뭔가 정리가 되면 EDM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오프라인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이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있으니까요. 많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닷솔시스템 코리아 조윤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